한국계획입니다. 한국형은 2000시 청소년 상대 10개월 개발 사업계획 흥분모를 20시에서 종아시설 수간 재정원이나 도시관계획에 결정됩니다. 출신은 제2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사업계획은 2020년도와 기존의 스카이신키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철벙지 청소년 상대방센터의 국제적 기계획에 대한 장소를 다짐해서 다 목적 장소에 따른 명확한 신적, 친절적인 목소리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개 단독에 설명받을 수 있는 것 같군요. 과정도 못해.